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트레스 해소와 번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나만의 노하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둔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받고 좀 늦게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가 결코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자기관리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고해 보시고 삶에 적용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입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가 더울 때는 많게는 하루에 3번 정도 샤워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과 욕실 바닥 좌변기 등을 피비세제를 뿌리고 주변의 때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서 때가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두 번째 매일 하는 청소지만 서재와 바닥을 진공청소기와 걸레를 사용해서 구석구석 닦습니다 이 와중에 세탁기도 돌리지요 요즘은 건조기가 있어서 참 편합니다 이런 저런 청소를 하고 건조기까지 돌리고 끝낸 다음에 건조기 망에 뭉쳐져 있는 미세먼지를 걷어낼 때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현관은 제가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현관에 배수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청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관에 바닥에 먼지가 씻겨져 내려간 다음에 바닥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현관은 날씨 좋을 때만 청소를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약 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땀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이므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쇼핑을 하러 갑니다 저는 옷을 자주 사는 편입니다 쇼핑몰에 가는 이유는 생기를 느낄 수 있어서 입니다 혹은 시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안 쓰는 옷은 기부를 많이 합니다 쇼핑을 가고 오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음악을 듣습니다 보통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쇼핑에 갑니다 그 과정 동안 음악을 듣는데 특히 밝은 음악을 듣습니다 쇼핑에 가서는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쇼핑에 가서 꼭 이것저것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안 살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쇼핑만 하고 커피 한 잔만 먹고 올 때가 있습니다 쇼핑은 단지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이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지 쇼핑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쇼핑을 혼자 할 때도 많습니다 쇼핑 마니아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과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얼얼해질 때쯤 집에 오는 과정에도 음악을 듣습니다 집에 와서는 족욕을 하고 샤워를 합니다 피곤하면 한두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능률이 잘 오르고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런지 잡생각이 안 납니다 이 순간이 여러 날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다시 쌓이면 이 방법을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보다 스트레스 강도가 높을 경우에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몇 곡 부르고 오거나 걷기를 더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조격이나 수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스트레스 해소와 번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나만의 노하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당히 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해소 노하우를 가지고 가시면은 평생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급적 안 받고 받아도 빠르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계시 갈 Nan me 계시겠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